자, 생명과학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건 손도 안 돼도 돼요. 식물에 X가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대. 잎, 그리고 니은, X 식물이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구부려 곤충을 잡는데요. 그리고 걔를 분해서 영양분을 얻는데. 기역, 기역은 잎이니까 세포로 되어 있는 거 당연합니다. 맞고, 니은,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 맞고요. 디귿, 액수와 곤충, 상리공생. 서로 이득을 보나요? 아니죠. 곤충이 일방적으로 잡아먹히니까 상리공생 아니에요. 정답이 기역과 니은, 3번. 2번 보겠습니다. 물질리의사입니다. 농말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세포업종에 분해돼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 거고요. 포도당이 글리코제도로 합성. 그래서 이화, 이화, 이건 동화 그렇게 되겠네. 기역, 소화기에서 기역, 포도당 흡수. 당연한 얘기고, 니은. 가, 나, 모두, 이화. 맞습니다. 다는 동화예요. 자, 니은 맞고, 디귿. 글루카곤이 가, 안에서 니은을 촉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버리니까 혈당을,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 이건 누구? 인슐린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알겠죠? 다는 통합적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답이 3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자율이긴 한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종종 나오죠. 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적적 탐구죠. 자, S가 세균입니다. 세균 S의 밀도가 낮은 호수와 높은 호수가 있는데 기억은 독성입니다. 독성 물질, 독소. 독소. 독소가 낮은 것을 관찰하고 즉, 이 세균이 세균 S가 많은 곳에서는 독소가 적대요. 낮대요. 그래서 세균 S가 독소 기억을 분해할 거라 생각, 가설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농도 독소 기억이 들어있는 수조 1과 2를 준비한 다음에 한 수조에만 S를 넣었습니다. 누군지 찾아야 돼. 자, 남아있는 독소 기억의 농도를 측정했는데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는 1에서가 2보다 높았대. 그래서 S가 기억을 분해한다는 결론까지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 2번이 독소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많이 분해된 거고 그럼 여기 S 세균이 있어야 되는 게 2번 수조. 기억. 나에서 대조 실험 맞죠? 1번, 2번 두 개의 수조로 나눴으니까 니은. 조작변인은 수조 남아있는 기억의 농도? 이건 결과죠.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S를 넣은 수조는 2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는데 정답이 기억 1번. 전부 다 90%, 80% 정답률이에요. 이런 거 쉬워요.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들 한 20초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조금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30초 걸린더라도 1번, 2번은 10초, 20초에 풀어야 돼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람 피해 체세포 주기. 체세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핵형 분석 결과 1부. G1, G2, M기. 기역, 니은, 디귿이. S기 지나기 전 디귿은 G1, 기역은 G2, 니은은 M기. M기일 때 이거 관찰. 남자 이거 보이는 거고요. 기역. 기역은 G2. 맞습니다. 니은. 니은식의 상동접합. 상동염색체 접합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니까 체세포 주기와 관련이 없어요. 틀리고 디귿. 디귿 시기에 나의 염색체. 아닙니다. 니은이라고 했어야지. M기에. 이 세 개의 G1, S, G2는 간기인데 그때 염색 사로 있어요. 실처로 풀어져 있다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에너지 섭취 소비 실험이다. 자, 예전적으로 동일하고 체중이 같은 생 G, A, B, C. A와 B에는 고지방 사료를, C에는 일반 사료를 먹이면서 체중 측정하고요. T1일 때부터 B에게만 운동을 시킵니다. B는 지방을 먹이다가 운동을 시킨 거야. A는 지방만 먹인 거고, C는 그냥 일반 사료만 준 거고. 지질 농도를 T2시기에 측정합니다.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고, 기억간에는 A와 B를 순서 없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C는 결정을 해놨죠. 여기는 운동도 안 했지만 그냥 일반 사료를 먹였어요. 사료. 여기가 초반에 쭉 얘가 체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지. 지방들을 먹여서 그래. 얘는 지방, 얘도 지방. T1일 때 B한테만 운동을 시켰다는데 얘가 체중이 감소하네. 그러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B가 되겠지. 니은은 B, 기역은 A. 됐죠? A, B, C 이렇게 보입니다. 혈중 지질 농도 얘는 굉장히 지방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해서. 얘는 지방 많이 먹었지만 운동을 해서. 얘는 일반 사료 먹고. 기역. 기역은 A다. 맞고. 니은. 구간 1에서 B는 에너지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다. 맞죠? 여기서는 지방 먹었지만 운동을 했다고 이때부터.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니까 맞습니다. 디귿. 대사성 질환 중 고지혈증. 맞습니다. 정답이 5번. 그냥 자료해석 문제예요. 정답률이 94%까지 나옵니다. 대사성 질환 중 고지혈증.